새해된 신학 아카데미와 국민일보가 공동으로 코로나 패러덕스를 위한 창조적 설교 포럼을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열었습니다. 포럼은 새해된 신학 아카데미 원장인 총신대 이희성 교수가 좌장을 맡아 고려 신학대 조광현, 총신대 김대혁, 칼빈대 김덕현, 아신대 신성욱 교수가 각각 발제했습니다. 발제자들은 청중이 느끼는 온라인 설교와 현장 설교의 장단점, 효과적인 설교를 위한 실제적 전략 등 설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한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는 코로나 패러독스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설교가 변화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설교의 새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첫 출발점이자 길잡이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